은행연합회가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치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우리은행은 내년 초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부터 면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시에도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대상자도 확대를 합니다. 지난 1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은행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은행권이 당정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서민을 위한 행보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은 사회적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치약차주의 고통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체 은행이자 이익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조 9천억원, 6천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린 은행권이 현재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이야말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이며 국민들께서도 높은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은행권의 동참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가 나오겠습니다. 유리한 대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가 3천억원입니다. 이준께 진지ach